하늘이시여, 구름이시여, 말부러 보다 우리 생계, 식구원 우리 제자가 정법을 벌이고 갓궁 날에 올랐으네 어이 he 이렇게 있던 곳으로 빠질 것 같다 우선 두개ast 우리 이 quartz 버전 형편한 새 masuk 이렇게 일으키는 reveison 4 4 오늘 하러 를가구나 going 음 나이가 무슨 필요가 있나 작도에 무슨 나이가 필요가 있나 작도에 무슨 나이가 필요가 있나 우리 제자가 젊어서 작도를 탔으면 가정 못 지켰다 가정 못 지켰다 70이 넘어서 작도 타는 건 이제는 가정 다 삶이 안전되고 모든 게 안전되었으니까 이제는 앞으로 15년을 작도 타라 해라 15년 앞으로 10년을 작도 타라 결정하지 마라 결정하지 마라 싸우 열두 작도를 사야 되지 이게 다 해길 반가식끼야 직종 반가식끼야 명산에 도타까 명산에 실려 장풍도 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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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하하! 10년을 주고 90년을 주고 70년을 주고 오방사전의 모든에서 바지않고 해야지 아, 이따. 우리 제자도 하나 준다. 3번째 나랑. 팝툭 팝하보면 2000! 20년 경쟁하네. 대박납니다! 손발에서 한번 올라서라. 서울이 아깝다 청춘이 아깝고 도망지 잡아 봐라 도망지 잡아 봐라 회장님 올려오세요 고장원이요 어떤 불법이고 어떤 도법이라고 너도 보여야 되고 니 숙뽑이 어딘지 그냥 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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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오냐 오냐 삼태성 삼태성 밝혀주고 밝혀주고 축소해서 결실해서 도와준다 해가 다리 도와주고 해가 다리 밝혀주고 걱정하지 마라 끝에선 들여오고 좋은 일이 뻥줄을 가봐라 좋은 소식이 올 것이다 그래서 좋은 소식이 올 것이고 요번에 줄 잘 탔다 잘 탔다 자 경찰서를 한번 뽑으라고 나와요 됐든 델을 가르침다 친구가 못 보였다 아버지가 조언다 아버지가 조언다 아들 모자라고 아버지가 조언이 말자 іт 자 누가 만들래 가봐라 찾아봐 앞으로 가세요 빨리 너 진짜 여기로 와 애가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빨리빨리 가세요 빨리 가세요 너 또 신명이야 신명의 중팔자고 법사팔자야 법사 중팔자야 이놈아 어 이놈아 기집사 수기드라고 이놈아 아이고 옆구리 차고 다니는 사람은 누구야 말해봐 누구야 봐 옆구리 판물에 가서 타임을 살짝 이놈아 에이 이 논같은 놈 뭐냐 이놈아 자 마지막이다 형 네 용신질이 필요해서 타가 용신이야 용신 물가 용신 타고 용신 타고 수는살 잘 밟뜨고 잘 뜨고 잘 뜨는 고사리라고 생각하지마고 한편 보면 누나도 같기도 하고 어물리 같기도 하고 한편 보면 마늘 같기도 하고 한편 보면 친구 같기도 하고 수는살 도덕이 도덕이 다니는 요 놈아 응? 니가 비참은 그 말아 수는살 용신 좀 많이 취해 용신 좀 우여라 오냐 오냐 걱정하지마 자아 한 번 먹어보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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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